수원시 고렴공원 야외 영화제 수원시가 심으러 폭염에 시민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평소처럼 재활용 홍보 비디오도 보여주고 분리수거 안내도 합니다 쓰레기는 여느 때처럼 차곡차곡 분리되어 쌓입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통에 비닐은 비닐 통에 잘 분리해 버렸네요 여러분은 이 일상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가정에서 플라스틱을 배출할 경우에는 뚜껑과 라벨을 제거한 후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스티로폼은 비닐 재질이나 종이 재질의 라벨이 겉에 붙어 있으면 분리수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분리해 버렸건만 여태까지 우리는 뭘 했단 말인가요? 그동안 수없이 보고 들었던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도시 수원 초저예산으로 달려봅니다 거북이를 괴롭히는 500년이 가도 안 썩는 플라스틱 라벨부터 떼볼까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캠페인은 가라 미래를 공략하는 간단 동작 뚜껑 땅 라벨 떼 웃으면서 기억에 남는 동작이군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인상적인 B급 광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다시 수원의 한 야외 영화제 장소입니다 수원 시립극단 배우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재밌는 광고가 상인됩니다 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까? 귀인이에요 귀인 새로운 삶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내 바람은 폼나는 자동차로 다시 태어나는 것 불합격 예? 아 답답하네 뚜껑 열고 라벨 빼고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겨 모든 재활용 폐기물이 다시 태어나도록 깨끗한 지구를 위해 수원 시민이 함께해요 쓸모없는 쓰레기 되기 전에 잊지 말고 꼭 제거하세요 열어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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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2편은 수원시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한 재활용 면접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칙칙한 애가 면접 보러 온 거야? 쟤는 쓰댕이라 너무 무겁고 번거롭게 맨날 어떻게 씻으면서 사용하겠어? 수원에서 사용될 단 하나의 컵 합격자는 바로! 펀블러입니다 어이가 없네 왜 이래 이거 나 주위컵이야 펀블러를 사용하는 수원시민 엄지척 안 사도 돼요 집에 뒤져보면 하나씩 있잖아요 에코 수원 캠페인의 목표는 단 하나 시민들의 머리에 자연스럽게 각인되는 것 웃으며 따라하다 보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화제와 비교해볼까요? 신통하게도 분리수거함에 라벨이 따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아니 플라스틱은 몰랐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그동안은 진짜 분리수거한다고 했는데 진짜 헛일을 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진짜 뚜껑 분리해서 잘 분리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따 SNS 인증샷 이벤트도 평소보다 20배가 넘는 호응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B급 영상 예상 밖 인기몰이 캠페인 영상이 방영되는 몇몇 아파트에는 라벨지가 따로 모이는 라벨지 놀라운 모습입니다 시민들 속으로 친근하게 다가간 뚜껑 따 이벤트 뚜껑 따 뚜껑 따 플라스틱에서 뚜껑과 라벨을 제거해서 배출하시면 자원이 100% 순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참에 시장님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나섰습니다 모든 의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폭염에 대비해 간편한 반바지로 출근하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폭염과의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엄, 근, 진을 버리고 친숙하게 입건가? 러벨지! 러벨지! 와! 쓰고 또 쓰면 플라스틱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거북이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B급 캠페인이 바로 A급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리허설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삶은 더 이상 쓰레기입고 러벨지! 입건가к Train , 운전 러벨지! 숙소 삶은 러벨지! 앗 앗 앗 앗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